안녕하세요 화산빗차 빗바빠 입니다 아침에 지금 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보다 보니까 봉판이 잘 된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구요 저 나와봐라 아이고 여쭤 자 여기는 보시면 봉판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가 좀 더 봉판이죠 봉판이 잘 아 자 여기는 바로 만들지 그냥 정상적으로 꿀장에다가 봉판이 쫙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봉판 보시죠 으 자 볼게요 그렇죠 우선은 정말 잘 되어있음 자자자 나와봐라 프로폴레스를 찔듯 찐듯 actor 여기부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봉판입니다 위에는 꿀장이 있고 보이시죠 위에 꿀장이고 밑에는 봉판 아이고 헛집도 많이 달아 놨습니다 근데 여기 스밀리게 대단히 좋습니다 얘들이 왕이 조금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왕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왕을 직접 만들어서 두개 Sundays 치워 볼 생각입니다 자 자 자 자 얘 또 안 나오냐 데기 의명 그리지 마라 그냥 happen 합시다 해겐은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 쭉 쭉 쭉 되죠 아 으 으 예 또 좋네요 5 5 대기도 그런 많습니다 그죠 으 여기는 지금 아 여기는 이제 살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꿀이 살짝 위에 조금 이제 들어가 있고 3분의 1 봉판 깨어나고 살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요 따로 볼 필요 없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아 집 쪽에는 실망은 없는데요 봉판 깨 안 열어 볼라 그랬는데 제가 집 쪽 보고 놀라 가지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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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 들어갑시다 이제 자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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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입니다 아 으 으 아 으 으 뭐 진단거 으 쉬워 나와라 으 아 akan 감히 맵다 고 얘기 안 난다고 해주는 아 뭐지 다친다 나와라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병원도 없단다 얘들아 자 들어가면 안 돼 자 이슈 이슈 그렇지 됐어 이들은 여기서 집에서 줘봐라 흰 나무면 자 여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구 저 카메라 막았네 자 세력 좋습니다 근데 화분도 잘 안먹는 거 같다 이게 이런지 꼭꼭꼭이 이틀 된 것 같은데 화분도 잘 안먹는거 왠이들은 관곤입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산빅차 이빠빠입니다 훈이 천천히 에第一個 자 소리도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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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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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